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이승만 동상 건립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와서 그것 좀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웬 이승만 동상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승만과 제주 4.3은 관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억의 이름 변정일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승만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모금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려 보면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1999년이었나요? 그때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양정규 현경대 의원과 함께 4.3 특별법을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3 진상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도 발의를 했었는데 이분이 4.3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원흉이라고까지 제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승만 동상 권립위원회 출신 회장을 맡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변정일 전 의원 소식 들으셨을 때 일단 두 분 생각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 좀 풀어볼까요? 이건 뭐 이사장님. 저는 뭐 그럴만하다. 그럴만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적 성향을 봤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물론 논란이 되는 건 4.3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원래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아니 보수하고 4.3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잖아요. 다. 그런데 4.3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과 4.3 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다만 이제 다만 이런 거 있죠.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전직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면 원래 그 동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 그 지역의 정서가 또 있으니까. 이거 편집 안 되나. 그 지역의 정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지역의 정서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4.3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4.3과 관련해서 초토화 작전 이후에 있는 학살과 관련해서 그 학살의 입안자와 지시와 집간접적으로 개입됐다라고 하는 이런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안 맞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셨을까. 그런데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변호사님 전 4.3 중앙위원이신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 보시면서 느끼셨던 생각 일단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추진위원회 회장까지 맡았느냐 사실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변정일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4.3 특별법 공동 발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의 4.3 특별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변정일 국회의원 쪽에서 발의했던 내용은 4.3의 기점을 1948년 4월 3일 여기로 딱 잡아서 그 이전에 그 한 해 전에 있었던 3.1절 발포 사건 이 부분을 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4.3 단체에서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결국 2분 안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추미애 국회의원 발의한 법안으로 결국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색채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제주도민이고 4.3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공감하실 분인 것 같은데 굳이 추대위원회 회장을 맡을 어떤 동인이 있었을까 본인이 인터뷰 내용에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상은 어디에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크기로 만드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다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데는 진짜 우리 역사에 정말 손꼽히는 정말 두말할 여지가 없는 위인들의 동상이 건립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딱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앙에 맞이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한글도 만들고 하신 우리 세종대왕 두 분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겠다는 건 어찌 보면 동급 동급. 동격으로 이렇게 격상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가 1948년 전국수리부 이후로 이렇게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문화민족인데 그 민족의 어떤 영웅들을 세우는 자리에 단지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정부 수반을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건 지나친 거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재료도 같은 경우 4.3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이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독재 정치로 인해서 결국은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4.19 저항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하야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적 평가가 박한 부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분의 독립운동 시절에 그분도 여러 가지 음향이 있다고 봅니다. 밝은 면과 어둠 면이 있는데 공과를 함께 살피자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너무 폄하된 것 같다.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를 하자라는 재평가운동 같은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재평가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상이 다시 복원이 되면 그때 적절한 지점에다 만드는 거를 그 시점에서 논의할 수는 있는 거지만 밑도 끝도 없이 민간에 돌모아서 광화문 광장에다 설립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대체 우물에 가서 숙림 찾는 격도 아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결과를 따려고 하는 너무나 성급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는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3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로서 지목받는 것이 진상조조조조사 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여기에 대한 말씀하신 재평가라든가 여기에 대한 너무 그동안 박하게 평가했던 건 아니냐 이런 재조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윤석열 정권의 요인이 늘 주창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 8월 15일에 기점을 잡고자 하는 이런 건국절 이런 건국절 논란과 얘기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요즘 윤석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선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60, 70년대의 반공주의 역사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위 말하면 영웅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작업들의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정치적 이념적인 목적이라는 네. 이념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동상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동상을 그렇게 추앙하신 분들끼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소에 세우는 걸 아, 뉴라이트 사무실 이런데? 뭐 이런 세우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광화문 광주에 세우겠다고 하는 건 명백한 정치적 의도관인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건 맞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46년 5월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민국의 단독정부 수립을 이야기한 이후에 소위 말하면 분단체제가 고착화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의 논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전대 당시에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도주했고 그리고 한강철교를 끊었고 그를 위해서 2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5월 정치파동 일으켰고 그리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건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헌법적 정신과 일치하느냐 우리나라 헌법은 1919년 3월 3.1 독립운동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4.19 혁명의 정신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헌법적 정신과도 맞지 않다.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사관 우익적인 시각에서 다시 쓰기 위한 하나의 이념적인 프로세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도 여쭤봐야겠네요. 제가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좀 더 된 한 15년 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해 보면 가본 간 김에 주변을 봤더니 링컨 기념관이 있고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건국 당시 그리고 중간에 어떤 역사적 변환 전환점을 가져온 위대한 위인의 반열에 오르는 대통령들의 기념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우리 정부 수립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대중을 특히나 현실적으로 대통령까지 하고 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념관 같은 것들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사실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디테일 아까 우리 김종인 이사장이 했던 저도 법학자로서 헌법 공부를 하고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가 전부 다 이승만이에요. 거의 다. 개정의 역사가. 4.3.5.2 개정 무슨 뭐라볼 것들이 다 나오는데. 박민주적 개정이죠. 그런 것들을 디테일을 보다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나라의 표상으로서 그런 위인을 갖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그렇게 올리기에는 너무 흠이 많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승만 재평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보면 큰 시대적으로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라 큰 시대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라든가 북한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떤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70년 전에 우리가 정부 수립할 때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별도로 했었던 것은 자랑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큰 편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분의 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정치 과정에서의 과를 보면 진짜 어떤 건국의 영웅으로 수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없는 위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변호사님께 여쭤봤잖아요. 공천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대립을 할 줄 알고 예전에 읽었던 이승만 관련 책도 좀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패널을 잘 못 모셨습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재방송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실 이 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국절 논란 그 당시에 또 불거졌었고 그동안 또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또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집권 세력 중에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에 불리는 양대 세력의 생각이 굉장히 큰 괴리가 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서로 자기들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보면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 나오는 특히 유라이트에서 건국절 논쟁이라고 하는 게 뭐랑 괴로워하자냐면 일본 보수의익들의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쓰기 이런 것과 괴를 같이 해요. 일본의 보수의익도 일본의 역사 패전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역사였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일본의 패전의 역사 궁극지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스스로의 역사를 폄훼하는 자학사관이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역사 쓰기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유라이트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실패한 역사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실패한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건 우리 역사를 지금 말하면 스스로 폄훼하는 자학사관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역사 쓰는 움직임들. 그런 괴들 속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라이트가 새롭게 등극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 역사 시기가 다시 한 10여 년 정도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승만 동상세우 건립추진위원회에 있는 몇 면들을 보십시오. 이미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미 퇴장하셔야 될 분들이 다시 등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위원장을 맡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대와도 맞지 않고 지금의 국민 정사를 거스리는 일이다. 저는 이건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에 나오신 분들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안병직, 김진홍, 목요상, 황교안, 독고영재 이분도 들어와 있네요. 독고영재 그분은 연예인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역사라는 건 시대정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평가도 사실 한 가지의 평가로 그냥 그게 진리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무엇을 중요시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지금 우리 상황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그리고 과거의 6.25의 전쟁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비교되다 보니까 다시 평가하자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저도 현재의 시대정신이 이승만 전직 대통령의 권국 대통령의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의 그런 것이 시대정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정신을 바꿔보자 하는 노력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 이미 마치 그게 시대정신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집권 글쎄요 집권 세력이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너무 앞질러 가는 독단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상식에 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재밌게 들은 게 자학사관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관을 갖고 계신 분들 흔히 뉴라이트 계열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임시정부 활동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돼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 역사 중에 어떤 역사냐면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독립운동 했던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말하면 배제돼야 된 그래서 홍본도 장군의 형상도 그렇게 옮기자고 우리가 예를 들면 레닌 시절의 공산당과 스탈린 시대의 공산당이 다르고 그리고 스탈린은 당시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서 중국으로 가고 소련으로 가고 중국의 지지를 얻었고 때로는 국민당과도 힘을 합쳤고 때로는 팔로군하고도 힘을 합쳤고 그리고 소련의 군대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우리 역사를 굉장히 좁게 보는 그러니까 한눈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좁게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생각을 자세히 접해본 건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역사에 대한 재평가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사실은 어쩌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수준을 올랐지 않습니까 무역 수준으로는 10이라고 그러고 군사력으로 6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럽다 보니까 이 역사에 어떤 형태로도 참여한 사람들의 역할을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해보자 뭔가 성공을 위한 아픔의 과정은 다 있는 것이다 어떻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꽃길만 걸을 수 있었겠느냐 진흙탕길도 걷는 거리고 자각길도 걷는 거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떳떳하고 자랑스럽다면 그 진흙탕과 자각길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자 그런 시각은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건국 대통령의 과도 많지만 공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공연이 이제 무슨 홍범도 장군의 과적이 공을 폄훼한다든가 임시정부의 어떤 역할을 축소한다든가 이건 또 틀린 얘기죠 그거는 완전히 한쪽에 편향된 시각이고 임시정부도 홍범도 장군도 심지어 이승만 전태협정동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었다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나서서 이름을 날리지 못했지만 그 모든 분들의 어떤 노력을 결합시켜내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역사를 만든 건 국민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에 편향된 어떤 진영적 시각을 가지고 누구는 깎아내리고 누구는 올리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에 웅변해 주셨습니다 이현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공천을 못 받겠는데 지금 공천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아까 농담서만 여쭤봤었지만 지금 집권 세력 내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뉴라이트 계열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뭔가 우리의 역사관 같은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걸 바꿔가고 싶은 것이냐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세요 아무 곳에 김태현가요? 그분도 뉴라이트 상을 하고 갈 것 같고 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썼던 바람과 글들을 보면 명백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저도 어쩌면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잖아요 어떨 때는 뉴라이트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는 뉴라이트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정체성의 혼란이 와 진영을 어떻게 네이밍을 해서 그루팅을 만드는 건 조심스러운 것이고 각자의 자기 인격과 소신과 어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가구는 가치관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공과관은 그래도 좀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 얘기도 분명히 얘기하셨고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야기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거 동상 세워질까요? 글쎄요 지금 분위기 상황을 세우겠다는 건데 광암광장에는 못 쐴걸요 그렇죠 광암광장에는 못 쐴 거예요 그거는 못 쐴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찾아보니까 인하대학교에 옛날에 동상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학교 건립에 특별한 기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화 시대에 총학생회가 운동권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철거를 요구해서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데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이건 정치적인 걸 떠나서 학교에 설립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분이니까 재평가를 해보자 하는 학술토론을 하든지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여지면 그런 데서부터 하나씩 가져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차근차근해서 광화문까지? 볼 수 있으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추측 견해로는 아마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덕규 변호사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승만 동상 건립 사업은 중단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재밌게 얘기하느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 4.3 역사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주의 4.3 역사에도 좀 신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사전망대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저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